디케빈 트롯 하여 쇼쇼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장윤빈이 띄웁니다 그러긴가요 띄워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울려만 죽은가요 그러긴가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하나 믿고 살아오던 일인데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그래도 할 수 있나요 시기 바랍니다 시들며 차단히 하다구나 하시듯 말도 이 눈앞에서 내 세상을 돌려만 두길 바람이 그려진가요